윌리엄 이거 알아? 쟤이 알아? 먹어본 적 있어? 형 입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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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형 먹잖아. 형 먹잖아. 이거 먹을 거야. 이리 와. 먹으려면 여기 와야지. 다른 거 줘. 다른 거 줘? 뭐 어떤 거? 얼굴 안 보여. 얼굴 안 볼래? 얼굴 보지 마. 알았어 알았어. 삼촌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을게. 아이고. 진혁 씨. 얼굴 안 보이지 지금. 아니. 아이고. 5단에 넣어야 될 거 같은데? 안 해느라고? 5단에. 5단에? 노력해 주시네 우리 진혁 씨. 다른 거 맛있어. 수박 젤리. 엄마 때 수박 맛있어. 엄마 수박 똑같아. 이거 똑같은 거야? 양복. 먹을래 말래? 고민되지. 먹을래 말래? 안 먹을래. 안 먹을래. 아 그거까지. 엄마 엄마 같은 거 있어. 아직도 무서운가 봐요. 엄마 엄마 같은 거 있어. 근데 엄마 여기 없잖아. 배고파. 삼촌 한국 좀비에요? 삼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좀비지. 그렇죠 그렇죠. 삼촌 엄청 빠르잖아. 그치 그치. 근데 삼촌은 빠르지. 한국 좀비는 빠르니까. 진짜 좀비 푸면 어떻게 해야 돼? 됐다. 됐다. 드라마 촬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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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 빼시는 거 아니에요? 촬영 전에? 여련하신다. 배우는 배우네. 괜찮아 이제. 봐봐. 수박 젤리 가져가. 어어. 야 그 와중에 또 가져가게 또 이렇게. 팔뚝 넘어 이렇게 내줬어. 배고파. 배고파? 자 수박. 여기 있어. 너무 친절한 좀비다. 진짜. 저런 좀비가 어딨어요? 어떡해. 빵하만. 어? 빵하만. 어? 전부가 죽어. 아이 귀여워. 빵해봐. 빵. 어? 됐나? 됐나? 빵. 어? 빵. 어? 야 가서 죽었는지 한번 봐봐. 가봐봐. 가봐봐. 가봐. 죽었나? 못 가겠어. 못 가겠어. 빵. 죽었나 봐. 가볼까? 귀여워. 아직 움직이는데? 어구이 조금 움직이고 있었는데? 아 예리하다. 오 윌리엄 예리하다. 아 이렇게 멋진 양반이 이렇게. 아 진짜. 잘 놀아준다. 저녁삼촌. 삼촌 죽었나 봐. 죽었나 봐. 지금 가사에 당겨줘야 돼. 네. 죽었나 봐. 죽었나 봐. 죽은 좀비도 콜사인에 살아나요. 삼촌 일하러 가야 돼. 어? 삼촌 자꾸 죽이면 안 돼 이제. 일하러 가야 돼. 일하러 가야 돼. 우리 케이크스 주연 배우야. 안녕. 뽀뽀해야 돼. 뽀뽀해야 돼? 갑자기? 어디다가 뽀뽀해야 돼? 뭐래? 응. 뽀뽀. 다닐. 둘이. 네이너라 안아줄 수 있어 삼촌? 뱅. 안아줘 빨리. 하겠어요? 뱅, 안아줘 빨리. 아이고. 뽀뽀해야 돼. 뽀뽀하네 저거. 야 이제 안 무섭네. 안 무섭네요. 공충빠빠. 빨빠이. 수고하세요. 무섭잖아. 무섭지.